82세 배우 김혜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한 방송에 출연했던 김혜자는 전원일기 식구들과 제외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당시 어느덧 8순이 넘어 고령이 되었고 과거에 TV를 틀기만 하면 나올 정도로 그토록 쉬지 않고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활동도 뜸에 브라운관에서 자주 볼 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8순 나이에 남편도 죽고 비참하게 여저올로 지내던 그녀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요? 더구나 김혜자는 어릴 적 어머니마저 폐결액으로 몸져누어 투병까지 하셨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19살 때 17이었던 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딸 둘을 낳은 뒤 아버지가 훌쩍 유학을 떠나 무려 17년 만에야 돌아오셨고 그 이후에서야 김혜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김혜자의 친가는 전북 군산의 거상이었는데 아버지가 유학 당시 사랑방에 와도 손님이 들락날락하니까 어머니는 아침마다 상을 18번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머니는 딸 둘 키우랴 살림하랴 외로울 새도 없이 버티다 결국 폐결액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 17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김혜자를 출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김혜자는 어린 시절 거실이 200평이나 되는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부유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미 군정 시절 재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일을 하셔서 그 사택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맨날 손님들이 와서 파티를 했고 공원인 줄 알고 놀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는데 집이 커서 영화 촬영지로도 빌려줬었고 맨날 서양 사람들이 모임에 와서 닥터 김하고 김혜자의 아버지를 부르는 등 부부동반 댄스 파티에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혜자는 바쁜 어머니를 대신한 17살 터울의 언니 손에서 그렇게 또래 형제도 없이 외로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후 성인이 되어 1961년 KBS에서 뽑은 한국 최초의 TV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데뷔하게 된 김혜자. 하지만 그녀는 데뷔 직후 자신의 연기력에 실망해 배우를 그만두게 됩니다. 김혜자는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망만 컸지 연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 도망치듯 그만두었던 것인데요. 이후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 된 김혜자는 입덧이 너무 힘들던 시절 남편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임산부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 나아지는 느낌을 받는 현상인데 그렇게 김혜자는 흡연자가 되어 이후 34년이나 흡연자로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던 그녀는 아들이 4,5살이 되자 놀다가도 중간에 젖 먹고 나가서 놀던 애가 어느 날부터 젖도 잘 안 먹더니 친구가 놀자면 미련 없이 나가는 걸 보며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에 갑자기 서운함과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릴 적부터 꾸다가 어거지로 치우다시피 지워버렸던 연기자의 꿈이 27세의 나이에 되살아나기 시작한 김혜자는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속에서 소용돌이가 칠 정도까지 되게 되는데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연극을 하던 경기여고의 권영주라는 선배와 마주친 김혜자는 그 선배가 연극을 하면 연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권하게 되면서 연극으로 다시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3년 동안 연극밖에 모르고 살았던 김혜자는 연기에 자신이 붙으며 연극계에서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백성희와 나옥주의 계보를 잇는 배우가 나타났다는 평판까지 듣는 스타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 그녀는 1969년 TV방송을 개국한 MBC의 전격 스카우트되며 본격적으로 방송배우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김혜자는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MBC의 간판스타이자 연기파 배우로 이름을 알렸고 연기 대상을 8차례나 수상하는 대기록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특히 그녀는 1980년에 시작한 전원일기로 90년대까지 최불험과 함께 남녀 연기자순이 1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 배우로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원일기 출연 당시 PD에게 자신을 도중 하차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4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잡았던 전원일기는 90년대 중반 무렵 점차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택시 타면 택시기사가 전원일기 최고 이랬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더니 90년대 이후에는 그거 요새 무슨 요일날 방송하나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팠던 김혜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원일기의 아버지 어머니 캐릭터가 시청자들이 바라던 부모님 상관은 멀어져감을 느끼며 PD에게 막내딸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걸로 하차시켜달라고까지 부탁하게 됩니다. 당시 김수미 역시 자신의 캐릭터가 일용험리로만 굳어져가는 현실에 PD에게 하차시켜달라고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은 이런 출연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계속 출연해달라고 간청했고 결국 이들도 마음을 고쳐먹어 결국 2002년까지 무려 22년간 1088회의 최장수 기록을 남기며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있었기에 김혜자는 국민엄마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고 제1재당 다시다의 CF 모델로 그래 이마시아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20여 년이나 활약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전원일기를 함께한 김수미는 한때 심각한 우울증에 남편이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빚더미에까지 올라한 때 되었는데 돈이 많았던 친척들도 외면을 하자 김수미는 급한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원씩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한 김혜자가 김수미에게 정색을 하며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하네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며 김수미 앞에 통장을 꺼내놓게 되는데요. 김혜자는 이거 내 전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라고 말했고 김수미는 그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됩니다. 그 돈은 나중에야 갚을 수 있었지만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해봐야 남인 자신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내어준 것에 김수미는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입장이 바뀌어 김혜자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자신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김수미는 그런 김혜자에게 언니가 아프리카의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재산을 내어준 김혜자에게 김수미는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또한 김혜자는 수십년간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도 활동하며 죽음을 걸고 국경을 넘으며 빈공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수미는 김혜자의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식의 연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김혜자에게 어느 날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김혜자가 평생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그의 남편 임종찬씨가 그만 최장암에 걸리게 된 것인데요. 섬유업 사업가였던 남편이 암에 걸리자 평소에 남편을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게 너무 괴로워진 김혜자는 병원 침대 옆에서 남편과 한 달 반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이사가 김혜자가 먼저 죽을 것 같다며 거울 좀 보라고 해서 봤더니 그녀는 정말 거울 안에서 입술이 검게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하루만이라도 집에 가서 자라고 하기에 망설이다 집에 도착한 순간 그만 그때 운명했다는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연기자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바쁜 스케줄로 가족은 돌보지 못했던 김혜자는 남편을 그렇게 임종도 지켜주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후 아끼던 후배였던 최진실 등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도 떠나보내며 김혜자는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김혜자는 자신 역시 유서를 쓰게 되는데요. 자식들이 말 안 들을까봐 인감도장도 찍어놓고 사인도 했다는 그 유서의 내용에는 자신이 아프거나 사고가나 즉사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병원에 넣어두고 실컷 봐라. 그러나 그 이상 인위적인 생명연장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해주면 너희 정말 불효야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예쁘게 나온 사진이 있으면 이걸로 영정사진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그녀는 어느덧 자신의 죽음 역시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린 시절 17살 터울의 언니 손에서 또래 형제도 없이 외로이 자라다가 커서 탤런트로 뽑혔지만 부족한 연기력에 도망치듯 그만뒀다가 이후 복귀해서 노력 끝에 결국 국민 배우로 우뚝 썼지만 국민 엄마의 호칭을 얻었던 전원일기에서는 시청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하차까지 원했을 정도로 심적 괴로움을 겪었고 그 와중에 동료 김수미 그리고 전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도우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만 남편이 병을 얻어 먼저 하늘로 떠나가버리니 이제는 자신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까지 느끼고 있는 김혜자 이렇게 너무나 슬픈 한평생을 살아온 배우 김혜자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